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올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느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느니나 물주느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느니와 물주느니가 한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대로 자기의 상을 받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여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또 혼자 계시면 혼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이제 오늘로써 우리 10강 그래서 후반기 우리 구역곤찰 우리 또 사역자 조장 모임을 강의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시작되는데 저는 구역공과 중심으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어쨌든 또 내년을 계약하면서 오늘 마지막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동력자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왜 제가 이 본문을 탓했냐면 우리 교구는 교육자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공로하고 우리 우장산에 전사님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우리가 또 새롭게 교구가 또 바뀌어야 되고 어쩌나 전사님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고 또 2020년을 또 이제 마감하고 이제 12월 초추부터는 2021년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결국 우리 교육자분들은 하나님 보내주신 사역자죠 사역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이 될 부분이 뭔가면 이 고린도 전서가 사실은 이 고린도가 사역자 18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 전해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올해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 정도는 물론 했을 수 있지만 캠프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오직 복음 증거 오직 복음 증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 그 다음에 틀린 것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이게 다르게 틀리게 불필요한 거죠 불필요한 것 불필요한 일에 많이 이렇게 힘을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이제 고린도 1장과 2장 3장에 보면 바울이 누구냐 또 아볼로 개바 이렇게 사역자들을 평가하고 또 사역자들의 받은 은혜 생각하고 또 사역자들의 성향을 생각하면서 또 잊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재작년에 교구를 우리 강세 이대교구에 3년 사역하고 교구 옮기고 나서 처음에는 좀 많이 사역자들이 생각나고 또 힘들 때도 생각날 때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잠시지 그것이 복음 증거하는데 사역하는데 또 새로운 교육자에게 어떤 불필요하게 또 이렇게 걸림돌이 되거나 또 뭔가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시기 질투 그리고 이제 바울은 누구고 개바는 누구고 뭐 아볼로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 중심으로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전사회를 통해서 양육받고 또 힘을 얻고 또 가장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또 상담대가 되어주고 양육했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이 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오직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력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 들고 그래서 이 고린수 일장에 보면 고린수 일장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같은 뜻을 두어라 그래서 합쳐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지역에서 이제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요 이거 해야 되거든요 이거 이거 오직 복음 증거하고 사람 살려내야 되거든요 불필요한 것 때문에 결국은 복음 증거하는 데 싸운다 복음 증거하는 데 뭔가 이해한다 그건 자기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 증거한다는 사실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래서 고린수 1장 17제도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으로 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증거하라는 거죠 바울은 복음 증거하라 복음 증거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죠 그게 고린수 1장 21제도 보면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리에는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복음 아니면 멸망받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복음 증거하면 복음 증거 되는데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장례 나가지고 장례 나면 지방 갈 경우에 지방에 기사분이 있는데 이분이 목사님들도 많이 알아요 목사님들이 또 같이 다른 교구 목사님들도 지방 가면서 이분에게 복음 전화고 그랬기 때문에 다 알더라고 최수석 목사님 나혜영 목사님 다 아는데 이번에 또 지난주에 제가 광주 가면서 이분을 또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이번 주에 등록을 했는데 등록 3부 때 등록시켰는데 우리 전사님 이름으로 이렇게 등록을 시켰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복음 증거라는 중요성을 모르고 이 전도라는 중요성을 모르고 이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모르고 그냥 모르면 내 이름으로 할 수도 있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구 이름 하라는 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증거되어주고 이분이 영접하고 교회 1인 1교회가 되어준다면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그날 등록시키고 기도심분을 원가면 아 그래 영접반으로 안내해야 되겠고 사주 교육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 앞에까지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전사람들이나 지역에서 한 명 전도해서 이들이 교회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그런 걸리면서 얼마나 희생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면서 싸운다 이거는 복음 증거하면서 싸운다 이거는 순간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평생 간다 오래 간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성향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기 때문에 저부터 사람이다 보니까 순간적인 갈등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돼 가지고 사역에 방해된다 할 정도까지 가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구가 이동되지만 교육자가 이동되지만 또 새로운 2021년을 준비되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2021년에는 오직 복음 증거한 일에 여러분들이 올인하는 축복들이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이 뭔가면 사도행전 18장 1절의 17절을 보면 이 고린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거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1절의 18절을 보니까 이 복음 아니면 안 되잖아요 복음 아니면 절대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복음이 아니면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 이들이 운명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 복음이 아니면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이 아니면 신분의 변화가 신분의 변화가 올 수가 없어요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복음 받으면 모든 부분에서 자유확히 되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서는 물론 복음 안에서 썸이 되기까지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썸이 준비해놨지만 우리 편에서는 신앙에 경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흑수조, 금수조, 은수조라는 그 개념은 없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당위성 당연히 그 다음에 필연성 절대성이 있거든요 어제 우리 지역장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삼성단시는 장로님이신데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복음 전략을 하고 다락방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삼성이 얼마나 치열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 오직 복음 증거에 대한 여기에 미련 두지 않고 여기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복음 증거에 될 당위성과 필연성과 절대성과 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흉내라도 이렇게 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예원교에 온 이유가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그리고 다락방에 보내신 이유가 이거든요 오직 복음 증거하도록 부르셨거든요 복음 증거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과 지향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들을 빼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 놔두고 불필요한 일에 틀리고 다른 곳에 집중한다 이거 완전히 흑암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이 올 한 해 통해서 이거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요 강서 이대교구가 불필요한 거 다 내려놓고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 증거해야 된다고 그렇다고 무조건 돌아다니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 부분을 이제 고린도 지역에 우상과 음란과 타락과 방종이 있는 그 지역에 복음이 증거됐거든요 그때 빛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세 번째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역에 이런 만남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동력자예요 동력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혼자 하면 그냥 동력자입니다 하고 옆에 있으면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약하고 가신 분도 동력자고 새로 오신 전사님도 동력자예요 무슨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 또 내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약자거든요 이 동력자가 한 팀이 되는 거예요 팀 어떤 팀이냐면은 보세요 오늘 고린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아굴라 아굴라 브리스 길라 브리스 길라 아굴라 브리스 길라 부부 그 다음에 전도자 신라 디모데 그리고 바울 이 분필이 분필이 반쪽이라 얘기해 지금 바울 이게 팀이 돼가지고요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됐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하곡 하곡로 우장산 지역에 아굴라 브리스 길라가 되시고 또 우리 전사님도는 신라 디모데가 돼서 바울과 같은 팀이 돼서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됐던 것처럼 내년에는 그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복음이 증거될 때 재앙과 저주가 무너듯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를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복음 증거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습니다 하감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래서 이 복음 증거되는 당위성이 딱 이 부분들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어떤 전도의 문을 여십니까? 사도인 18장에 보면 디도 유스도라는 디도 라는 이 사람을 만나려는데 그 집 옆에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 디도 유스도라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 집이 회당 옆이었어요 근데 그 회당에 복음이 증거되어 있는데 그 회당 장이 회당 장이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는 이 그리스보 이 그리스보라는 이 회당 장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집에 있는 가족들이 믿고요 집에 식구들 그리고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에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그리고 그 증거로 세례를 받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내년에 여러분 내년에 내년이 뭐 12월 초부터 내년으로 들어가잖아요 정말 여러분 이 복음 증거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도 하나님과 원리스되기 위해서 얼마나 각인 뿌리 채질이 안되니까 이게 다른 것도 되거든요 이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 새로운 교육자와 또 새로 여러 임명되는 뭐 지역장 구역장 이 모든 것 하나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복음 때문에 팀이 되거든요 복음 전하려면 팀 얼마나 좋아요 복음 전가기에서 팀이 되면 저는 혼자도 전도하려고 하는데 혼자도 전도하려고 하는데 팀 두 사람이 팀이 되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저는 의도적으로 사람 만나는 거 다 전도하려고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않고 지역에서 지역에서 혼나야 돼요 싸우려고 하면 그거 불신앙이 잡힌 거거든요 빨리 일어나야 되지 그래서요 이 전도에 대한 부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도의 문을 여시는데 다섯 번째 문을 하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4단 28장에 보면 왜 담대하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고 침묵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침묵 제가 김포에 가끔 운동하거나 아니면 산에 갔다가 가끔 가는 사우나 장로님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싸게 해주거든요 거기에 가끔 가면 불신자분들을 알게 됐어요 몇몇 분들 그냥 내가 전다학에서 카운터에 있는 분 세신하는 분 다 이 관계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내가 목사라는 걸 아는가 봐요 그럼에도 불신자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계속 하거든요 저의 의도는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원교 얘기하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보금을 전할 수 있도록 보금 들어갈 수 있도록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 되면 정확하게 보금을 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너의 대적자가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적자가 너를 대적하거나 해야 할 자가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4등의 18장에 보니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4등의 13장 48절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보금을 증거했거든요 1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에서 같이 캠프할 때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캠프하는 것 행복하거든요 이 부분들은 나중에 더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동력자는 세 번째 오늘 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동력자는 뭐니뭐니 해도 돈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잘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스스로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요 그리고 혼자서 영적인 축복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디서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지역에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자 우리는 뭐 한다고요 복음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 틀린 곳에 집중하지 마시고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복음 증거하도록 전도하도록 이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팀을 이루는 거예요 팀 예수가 그리스라는 사실이 증거될 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증거의 당위성, 필요성, 절대성, 영혼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만남이 결국 이 만남이 아굴라, 브리스굴라처럼 평신도인데 복음 때문에 복음 증거 때문에 만나야 돼요 대결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나야 돼요 목사님 누구 이렇게 관계해놨습니다 이렇게 만나야지 신라, 딘부데도 우리 지역에 식당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가끔 저보고 식사하러 오시라고 그러고 김치도 주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가면 가끔씩 그래요 권사님 손님 중에 관계를 해놓으세요 관계를 전도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만남이 우리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에요 불사고 올라가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라고 복음하기 때문에 권사님 다른 만남이 아니라 복음 전하기 때문에 만날라고 방법이 뭐냐 방법이 소통의 방법이 뭐냐 결국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의 제자로 그리스의 제자로 세워야 됩니다 이게 고령서 3장에 보면 그 사람에게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리스의 제자가 되도록 이 사람입니다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 사람을 교회의 중심으로 우리 예원 공동체의 중심으로 교회에 헌신하도록 그리고 강단의 강단 말씀 중심으로 강단 말씀 그러면서 여러분 이들이 본부 흐름 가도록 본부 흐름 이게 일꾼이잖아요 본부 흐름 놓치지 않도록 내 제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목회자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 예원께는 정원주 목사님 제자 저는 나중에 이따 얘기했지만 우리는 도구라니까요 사역자 도구 사라지는 거라니까 남는 거 없어요 우리는 복음 외에는 남는 게 없거든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역 중심으로 가도록 이게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혼자 어디서든지 스스로 살아남도록 그 방법은 뭐냐 제자가 돼야 되고 교회와 강단과 본부 흐름 속으로 들어가도록 도웁는 거라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들이 세번째 뭐냐면 집중하도록 우리 사역자들은 뭐냐 우리 사역자는 집중해요 사역자가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 나만의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치유받는 시간 필요한 거죠 다 알죠 여러분 그리고 누림의 시간들을 갖는 거죠 이건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가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큰 축복이 이겁니다 우리는 누구야고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는 어떤 면에서는 결론 부분에 가면요 목사님 50분 넘게 하더니만 우리는 반밖에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종가하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는요 이 동력자라는 부분에서 또 한 가지 나오냐면 고린서 3장에 나오는 거 보면 사역자야 사역자 그래서 하도 고린교인들이 싸우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는 심었고 씨앗을 심었고 물을 줬다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사역자들이 잘하게 한 게 아니지 않냐 근데 왜 자꾸 바울, 아볼로 개밥하라고 자꾸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역자는 도구로 쓰임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 사역을 하고 나서 사역을 하고 나서 훗날에 내지는 사역하고 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자들이 건축, 건축자 건축을 할 때 건축자들이 건축할 때 털을 잘 닦지 않냐 그리고 기둥을 잘 세우지 않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듯이 그렇듯이 우리가 사역자로서 일꾼들에게 결국 이들에게는 심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심도록 다른 거 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오직, 오직 내가 남으면 안 되거든요 오직 그리스도가 남도록 그리고 이들이 털을 그렇게 세우고 기둥을 세워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불이 났을 경우에 불이 나면 하나는 남는 게 없잖아요 공력이 그런데 불이 나서 타지 않도록 약간 어부란색이 안 맞지만 타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이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오직 3장에 보면 문제가 와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라는 거죠 변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다른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 물론 우리가 사회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중심으로 하라는 거죠 이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제자가 남도록 제자 참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 나는 저분처럼 저분이 나의 스승이다 그렇게 살고 싶다 참 그분은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하거든요 저 지역장처럼 저 전사님처럼 삶이 다 못 따라간다 할지라도 뭔가 복음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저분처럼 이렇게 저분이 정말 나의 스승이다 이렇게 우리가 남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말은 우리를 동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누리고 체험하고 그분의 소원을 알고 우리가 다 배웠기 때문에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매년에 더 복음 증거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역에서 도와주고 힘주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린도 지역의 복음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짐으로 많은 역사질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만남이 브리스 가울라처럼 신라와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고린도 지역에 1년 8개월 동안 복음 증거했더니 하나님이 전도문을 여셔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역의 그런 일꾼들이 되라는 거죠 그리고 전사님과 저는 정말 여러분의 터를 여러분의 건축을 집을 질 때 오직 그리스도를 뿌리 내리도록 도와야 되고요 남는 것 그게 남도록 딱 해줘야 되고 여러분의 방법은 뭐냐 제자로 교회로 강단으로 본부 흐름으로 목회 중심으로 지역 중심으로 가도록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예로요 우리 지역에서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이건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김포로 이사를 갔는데 여기 우장산 살다가 김포로 이사를 갔는데 천사님하고 우리 대교장 목사님이 와서 먼저 신방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이 있고 지금도 아직도 옮긴 것이 아니고 아직 회기가 남아있으니까 회기가 2021년 갈 때까지는 이사한 지 회기가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사님하고 대교장님이 정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예배 드려주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대교장님하고 전사님한테 신방 드리겠다고 해서 내가 뭐라는 전사님한테 안 된다고 얘기했지 당연히 안 되고 나는 그냥 나중에 차 한 잔 마시자고 아직도 차 마시자는 말 안 하는데 신방 드렸대요 거기 나영 목사님하고 우리 교구 전사님하고 해가지고 신방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정 때문에 그런데 사역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역자는 당연히 사적으로야 우리가 차 한 잔 마시지지만 공적으로는 그게 아닌 거죠 제자 중심 교회 중심 강당 중심 본부 흐름 목회자 중심으로 딱 하도록 복음 전하도록 딱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더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더 생을 들을 수 있는 축복들이 있길 바라고 불필요한 것들 때문에 에너지 소비하지 마시고 내년에 더 하나님의 응답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치유와 24제자의 응답을 주시고 이제 2020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집중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른 회기 내년 회기에는 더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지역에 지역교회가 세워질 만큼 바울과 디모데와 신라와 브리스 아굴라처럼 그런 만남의 동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빨간 데 En 감사합니다.